오, 됐나? 이건 뭐지? 토치로 교체합니다 오오오 발사기 오, 이거 자리할 거 아니야? 너무 좋은 거 얻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느려 아니구나, 내가 앉아있어서 그렇구나 어, 뭐야, 얘네 다 여기 갇혀있었던 거야? 여러분, 이제 제가 왔어요, 안심하세요 저기 접근하고 있다고? 뉴스? 오케 괜찮아 얘들아, 나, 나 뭔가 좋은 룩이야 아 아니, 뭐야? 오, 진짜 자리야무기였어? 오오오오, 잔인의 자리야무기가 이렇게 잔인한 거였다니 자리야언니 그렇게 안받는데 방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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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, 괜찮아 괜찮아, 천천히 막상이네 옆에 치우고 Sharigans 구상 Ad- 이쏘구 으흐흐흑 된거대대고야? 딩고야? 딩고야? 오 뭐야 뭐야? 헐! 오 빨려 들어가겠다! 잡기! 어떡해! 아이고! 이제는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! 오케이!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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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! 어떡해! 이거 이거 뚫렸어! 우와 이든! 사랑해!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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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발박혀 가 가 가 가 가 어떡해 어떡해 점프 점프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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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치에 붙으십시오 힝으로 밀어야 합니다 해치?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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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닿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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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닿아! 문 닿아 문 닿아 됐어! 애플을 탭하면 에어록을 엽니다 문을 열어서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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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하아 이듬 봐주자 이듬 때문에 죽을 뻔 했지만 이듬 때문에 살았어 이쪽으로? 여기? 어 뭘 깜짝이야 여기로? 뭐 다 죽은 거야? 죽은 거야? 아 무기고 쉬고 있는 건가? 애들 그러면? 음 아 무기 좀 무기 좀 바꿔야겠다 무기 딴 거 없나? 아까 그거 너무 잔인하고 별로야 두두두두 쏘고 싶어 이 시 고기 좀 하루도 날씨가 너무 약해 다시 이렇게 구경을 하려면 하려면 날씨가 일찍 하다 여름 하다 이런 너무 일찍 그중에 하나밖에 못 가져가? 뭐 둘 다 필요하다 그러는데? 된긴가? 에의 반사경 전방선작으로 아랫어어 이거 들고 갈게 러멘 아 여기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degrees を 어디로? 여기로? 이거 자리 할거 아냐? 자리할 것 같은데 이것도? 와 되게 잘 만들어놨다 그냥 지나가는 장소인데 브라보 틸 이건 우리팀이고 아 총이구나 굿 나이스 이 또는 마우스와트는 돈 뜨면 쁘루타는 돈 뜹니다 아군을 공격하면 임무를 실패합니다 미얀 아군인지 몰랐어 이쪽이 적군이구나 오오오오 수류탄 봐 여기 눈이 좀 빨간 헐 막 터져 애들 나 여기 내려갈 수 없나? 좀 내려가고 싶은데? 내 타입은 약간 좀 돌격통이라 많 카 modes 오오오오옿 오오오오옿 쏘루 오우 누가 나 뒤에서 밀었어 누구요 누구야 아하 우리팀 이거 위 위쪽에 쏘면서 위에 여기 있다 쏘고 쏘! 여기도 잡고 또또또 어디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나나나나 재상전 한번만 재상전 그 브이 나쁜놈 그렇지 미안하다 나 방어막 어디갔어? 나 방어막 어디갔어? 그거 일회용이었던거야? 어? 실망인데? 어우 재상전 되게 어려워 오 나나나나나 전기 전기 근데 무슨 여기는 함정이 이렇게 나가가지고 싸워 먼저 쪼고 어 뒤에 여기 자리 꿀인데? 여기 자리 완전 꿀이야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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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수류탄 이거 뭐야 우와아 저게 나중에 터지는구나 오케이 우리 팀 들어오고요 여기 위에 한 놈이 있었구나 아 저놈 잡아야되는데 일단 지나가자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쪼고 수류탄 던져줘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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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 막 얘네 막 죽을려고 할 때 막 나한테 막 달려와 나한테 막 달려와 자 여기서부터 네요 다행히 근데 바로 죽여야겠다 바로 죽여야겠다 쟤네 부상 입었어 그냥 부상 이렇게 되면 처치겠죠? 위에 2층에 하나 더 있어 위에 2층에 아 근데 이거 너무 재상전이 너무 길다 다른 걸로 총 바꿀게요 이거 다른 거 있으면 와 아아 저게 죽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막 나한테 돌진을 해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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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있어? 총 좀 바꾸자 총 저 총 뭐 못쓰겠어 가면서 총알은 많아서 다행이다 요기 열고 아 염탄도 하는구나 어휴 이 등 미안 아 수류탄이 없어? 야야야야야 달려 아 자폭한다 와아 예? 자폭 안하게? 여기다 확실하게 마무리 지워놔야돼 아 그럼 또 자폭할라 어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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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이고 안죽였나? 어 수류탄 수류탄 자 대충하고 피좀 채우고 얘들아 피해 너네는 수.. 수류탄 맞고도 안죽니? 으으 자폭할라 자폭할라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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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노랫소리가 뭐에 뭔가 보스 나올거 같은데? 굿! 세보님 이거 끝나고 모던오페어도 공략해주세요 모던오페어요? 그게 플스버전에서 예구를 해야될텐데? PC버전에서는 안드는거 같애요 나 그리고 모던오페어는 두번이나 깼어 두번인가 세번이나 깼어 너무 좋아해서 어렸을때 블랙옵스랑 다했어요 한글화된거까지는 근데 너무 옛날해가지고 또 땅에서 해야하는 임무는 끝났다고? 여러분 땅에서 해야하는 임무는 끝났대 여러분 땅에서 해야하는 임무는 끝났대 불안해하.. 불안하지않아? 저 난 땅에서 하고싶은데 저 비행기 타는것만 없었으면 이륙한다 아니 왜 하필 공군이야 하아 이든 니가 운전하도록 아니 오미르 아니야? 나야? 아 내꺼는 이든 이거냐? Specnar 이건지 헉 틀 stem 발사 준비 가속기 작동된 W를 눌러서요 시프트를 눌러 발사합니다 약간 노맨즈스카이 느낌도 나기도 하고 어 나 나 나 나 어디로 가야되는데 나 어디로 가야되는데 나 몰르는데 스캔 스캔을 또 아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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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 야야야야 때리지마 때리지마 나 초보야 초보 초보 오 밑에 밑에 오 야야 나 초보라고 시프트 안 눌러 저기 저기 추석하는 중 뒤에 뒤에서 쏘는건가 오야야야야야야 전투지역을 벗어난다 오케이 다시 돌아가고요 아 여기 빨간색 친구들 오케 너넨 죽었어 내가 너희를 봤다 근데 이거 그냥 W만 누르면 되는데 운전이? 그 막 배틀패드 이런것처럼 막 이렇게 평행을 유지하고 이래야될 필요가 없어서 딱히 컨트롤이 필요가 없네요 진짜 진짜 배틀패드는 막 이거 평행 맞춰야되잖아 근데 요거는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W를 누르고 있으면 되네 뭐 시프트 누를 필요도 없이 가속할때만 시프트 누르면 되나봐요 그래서 뒤에 오오오오오오오오오 하면서 그 위에 여기도 요친구 맞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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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친구 내가 추석한다 Q를 누르면 멱 journey 저거 막았어야되는거 아닌가? 다맜은거 같은데 일루와 이리와 이리와 니야 너 왜이렇게 빨라 2를 누르면 보급 드론은 요청합니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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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요 아니 근데 뭐야 뭐야 아니 뭐야 뭐야 이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미사일을 발사.. à 드론이 조심조심 여기로 미사일 미사일 좋아 터트리고 몇명 안남은거 같네요 이제 미사일 미사일 가속을 좀 발동시켜서 시프트를 누르면은 가속이 발동됐네 Q를 누르면 플레이어를 발사합니다 이게 미사일 막는데만 플레이어를 주는거구나 어 플레이어를 좀 바꿔서 플레이어로 바꿔줘 가면서 미사일 가고 킬을 다시 꺼내서 큰거 큰거 오오오오오오오오 미사일 QQQQQ 어 부셨다 부셨어 이제 몇대 안담았을거에요 한 두대? 두대? 오오오오오 아니다 큰거다 큰거 플레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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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쒸 얘들아 내가 함장님이 응원하고있어 플레이어 플레이어 으흐흐흫 이거를 또 전환해서가 총이 빨리단다 저거는 큰거라서 그런지 터트려 플레이어 플레이어 굿 미사일도 드론 없어 드론 드론 이제 끝났나? 플레이어 한번 더 발사하고 부셔 부셔 포탑들을 부셔야돼 위에 위에 포탑들 다 부신거 같은데? 굿 맞고 오오오 나보고 되게 멋졌대 발사 지적 발사 지적 F를 누르면은 발사 절차를 준비합니다 nasi 욕은 malati 걸 근데 어디로 가는거야? 조절을 안해도 되는건가? 탑승에서 함겨! 파물칸 얘들아 너희가 다 알아서 해줄거지? 너희만 믿는다 아 플레어가 그거구나 아아아아 아 나 몰랐어 분필자가 아니라서 어 뭐야 내가 조종해야돼? 오 작간이 당했대 어떻게 어떻게 이제 어떡하죠? 이제 어떡하죠? 가라고 나보고? 어? 아이고 우리 또 갈고리를 던집니다 아아아아 스페이스를 누르면 위로 올라가구요 루탄전이네요 3을 누르면 회전합니다 어디서 누가 나를 또 때리고 있는거 같아 여기 붙었다가 아 이거 재장전하고 피하면서? 오오오 뭐 이런 전투가 다했어? 잘 만들었다 아패? 아패? 아! 그 저 나 죽음 지구는 산업과 경제를 유지할 수도 재정비할 기회도 오지 못할 것이다 갈고리로? 이거 좀 숨으면서 가야되는거 아니야? 어? 위에 좀 잡으면서 우리팀이 니너? 아 우리팀 아니구나 아 나 헷갈리게 입고있어 옷을 그 다음에 또 우리팀이 알아서 다 잡아주실거야 아 요쪽에 요친구 여기는 수루탄은 안통하겠죠? 좀비 모드도 해봐야죠 나 멀티도 한번 해보고 좀비 모드도 해보고 다 해보려구요 아니 지금 좀 그 적응이 된거 같애 아까 너무 이게 빨라가지고 적응이 안됐었거든요? 지금 좀 적응이 된거 같네요 그 다음에 Q를 눌러서 침투 요기다 저 컴퓨터 사양은 제가 잘은 모르는데 그래픽 카드가 980 980이에요 980 여기팀이케 네 창을 살펴 아 요기서 뭔가하고 있구나 오오오오오 중력을 활성화합니다 지휘관 카드를 아 지휘관 카드를 오케이 얘가 지휘관이었나? 오오 마치 그거 뭐라하지? 브래들리 피니온 대령을 처치했습니다 지휘관 한 명을 잡았네요 이걸 뭐라하지? 약간 군본줄? 그런 것처럼 굿 아니 어디 감히 내가 먼저 갈라 했는데 네 여기로? 아아 일로가 있네 조심조심 어디로 가야돼 아 여기구나 21미터 근데 지휘관이 이미 죽어서 좋았잖아 아 저 980이 제가 샀을 때는 최고 좋은거였어요 980이 작년에 샀거든 되게 비쌌어 그때는 띵똥님 하나 고맙습니다 자아 må? 오오오오오화 흠 학살자 소세보 쪼렸나? 완전 완전 좋았어 방금 얘들아 나는 어떻게 떨어져? 아 이렇게? 오케이 음 아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이게 뭐지? 단말기 해킹 오 적 전남 위치인 것 같다 아 해킹하러 온 거구나 오 새로운 무기다 무기 바꾸고 갈까? 오 이게 총알이 더 맞네요 무기가 종류가 오 오 야 괜찮 오 미안해 내가 쐈어 한 다음에 오 배수하고 이리로 뭐야 어디로 가 일로 가? 스카팀에게 알린다 아래스 전투 지역에서 탈출을 시도한다 아 얼른 나오래 오케이 오오오오 오오오 이거 좀 어려움으로 하면 어렵겠다 애들이 죽어서도 막 총을 쏘네 아 여기로? 문을? 해킹해서 하여기를 해킹해가지고 지금 아무데나 가수가 있네요 문을 야구 아DF 무기고 오오오오 이게 뭐야 아아 아닌데 난 지금코 좋은데? 무기 업그린가 설마 이거? 수루탄 업글 장비 업그레이드 발견 반중력 수루탄 오 이런식으로 계속 업글을 할 수 있구나 반사경 이거 뭔데 이거 좋은거야 아 이거 권총이잖아 안되지 이거 안되지 이걸로 들고 좋았어 요걸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저런식으로 업글을 결국 해야되나봐요 너 나쁜놈 아니니 에잉 가야되는데는 5미터 2총 마음에 드네요 음 뭐 저기 어떻게 가 아 이거 재원실로 이동한다 아 이쪽으로 오 2총 완료 완전 맘에 들어 진짜 내 스타일이야 진짜 내가 아바에서 좋아하던 그 총이야 느낌이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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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이건 총이름일 뭐야 나는祖 아- remember 그거 뿌실려면 그건 필요한데 consolid 쟤는 내 친구고 오 뭐야 콤비옵그레이드라고? 어떻게 오프레이드할래? 오오오오오오 잘 봐라 친구들 다음 오오 그런데 나도 운쟁이가 힘들다 38M? 아 여기 또 이 상태에서 또 싸워야돼? 어 capit자 잡고 밑에는 그 친구 잇자 응 또 내려가야돼? 여기로? 쭈을 눌러서? 오케이 오오오오오옥 좋다아 콕사도파 잠 naz 지금은 싱글캠페인이여 캠페인이 너무 잘나왔네요 아 맞아요 이거는 지금 싱글 캠페인이에요 근데 뭐 캠페인으로 홍보를 하긴 했으니까 어 지금 보니까 쉬운 난이도인데 어 보통이나 어려움으로 하면 엄청 어려울 것 같네요 어려움으로 하면 엄청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기만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플레이하는 저로도는 괜찮네요 근데 요즘 FPS들은 나왔다 존스노우 되게 잘 뽑히는 것 같아 응? 말하는 도중에 끊어버리기? 아 보통으로 하면 수루탄이 또 잘 굴러와요 계속? 이런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저렇게 배우들한테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일이 되는 거니까 보는 사람들은 즐기기에 좋고 배우들은 또 저걸로 또 이제 돈도 벌고 홍보도 되고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저렇게 게임에 배우들 나오는 거 연기력이 일단은 어색하지 않다 보니까 예전같은 경우에는 게임이 나오면 그냥 배우가 이 게임 하세요 이게 전부였잖아 근데 이제 자기가 직접 이렇게 게임에 참여해서 하고 막 이러면은 이렇게 뿌듯하기도 할 것 같아 제가 알기로 뭐 좀 팀이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개발진 쪽이 아예 예전에 모던어페어 만들던 팀은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회사를 나가서 새로운 회사를 차려서 타이탄포를 만들었고 이건 이제 그 회사만 그 회사고 새로운 사람들이 만든 게임인거죠 어어어어 어어 어어어 어어어 자칼 업그레이드 잠금해져 어어 뭐가 막 이렇게 잠금해져 되네요 티비 완전 커 달에서 발생한 분쟁은 마침내 종료되었습니다 대가문은 경비된 방어군과 헬콘의 장비 스카팀 그리고 UNSA 필병대를 포함한 특적 부대가 펼친 공정작전으로 SDF는 완전히 후퇴했습니다 UNSA군 방송 뉴델리에 나와있는 르네시안입니다 아 방금 거기가 달이었나 보다 달에서 싸운 거였어 지금 이제 우리가 이긴 것처럼 그 뉴스에 나왔네요 시청하기 어 뭐 또 시청할 수가 있어? 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비디오 변경 최근 방송 비디오 변경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아 마우스 마우스로는 못 바꾸나? 아 19금이 어딨습니까 19금이 어딨어요 최근 방송 오오오오오오 한 장이니까 막 바꾼다 이거지 예 오케이 방금 그거고요 그 이제 무기고에 가면 오 오 이게 뭐야? 오 이거 막 가상으로 해가지고 막 그거 하는 건가 보다